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하니아입니다. 모니터데이 방송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인터넷 라인 이상으로 인해서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시도했었는데 결국 에러가 나서 포기하고요. 빠르게 공지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헷갈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라이브 못하고 저희가 따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오늘 가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아시다시피 8월 26일이죠. 미국시간 8월 마지막 주 첫 번째 월요일장이 열렸고요.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8월 27일 오후 9시 10분경에 지금 녹음하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시장에 진짜 격변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난 금요일 날은 폭락에서 오늘은 다시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오르는 건 아니고요. 하락한 것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의 반등에 불과했죠. 2에서 3% 하락했던 것이 1%에서 1.3% 정도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오늘도 보면 섹터를 보면 커뮤니케이션 쪽이 더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 보면 관심 있는 건 역시 테크 쪽이죠. 기술주 쪽이 1.4% 아시겠지만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주와 특히 머트리얼 쪽은 미국 기업 분류상 11개 분류 중에서 수출 비중이 50% 넘는 것이 기술주가 제일 많아가는 58% 됐고요. 그 다음이 소재주. 그래서 이쪽은 어찌되었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따라서 어떤 특량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갖고 계시고 내 주식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얘기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인지하신 분들이 지금 하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인지가 안 되면 기술주로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변동성은 앞으로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잇따라 했던 트윗이나 반응과는 완전히 180도 보통 이정도라면 진짜 보통 사람이라면 말하기도 거시기 하지만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보면 마켓어치 기사까지 링크를 했어요. 마켓어치 기사에 보면 결국은 아시다시피 마켓어치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중국 쪽의 고위관료가 지금 조용한 캄 리졸루션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링크를 걸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지금 트럼프 시진핑 주석과 그 사람들이 결국 캄 아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하고 있고 자기는 진짜 감명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진짜 감명받았고 이게 바로 여기서 지시의 대박입니다.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지금 시진핑과 제롬팔 중에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냐라고 비거 애니미라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완전히 딴소리하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이고 그레이리 리더고 지금 위대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박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정도로 바뀌니까 주간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요. 물론 이제 리어 부총리는 협의를 계속한다 이런 얘기 원만은 하겠지만 중국의 관영 언론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적 없다. 대화한 적도 없다 얘기하고 하위 사람들은 통화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는 한은 전화한 적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말이 맞는 건지 모르죠. 완전히 마켓워치 이런 데서 거짓말 기사를 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의 트위스는 적어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주가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주식은 반등의 1% 4배씩 다 올랐어요. 마이크론 테크로지로 올라가고 반도체 섹터 SMH, SOXX 우리 두 개를 주로 하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1% 4배에 올라갔고요. 애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애플은 어찌됐건 지금 이 판에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DA 데비슨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해서 중국에서의 어려움이 지금 너무 과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은 2% 정도 올라갔는데 JP모건은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무슨 얘기냐면 10% 관세 올려봤자 메모리 값이 8%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당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애플 카드는 뭐 좋다는 사람도 워낙 좋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플 카드가 결국 미국의 크레디 카드 그런 금융 쪽의 시스템 그리고 애플 자체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각자 애플 카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그래서 이미 유튜브에 우리 댓글 통해서 애플 카드 쓰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되었건 애플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다라고 바로 이 부분 JP모건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243달러 타겟을 목표로 확인하면서 이 얘기가 10% 정도 관세 해봤자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다. 그 얘기 메모리 가격이 떨어졌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안화가 또 11% 11년 만에 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7.15 위안 달러당 7.15 위안까지 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중 간에 이런 것들이 금방 끝나고 양쪽 대통령이나 주석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움직이고 이럴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계속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어찌되었건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오늘 2학년의 더머니에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제일 늘 링크를 드리지만 그리고 대충 아는 만큼 제가 설명드리지만 제가 틀린 번역도 있고 그럴 테니까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페이스북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런 거 해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원문을 보기를 제가 강추드리고 제가 강의하다가 틀린 게 있으면 코멘트 해 주시면 제가 수정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지표 중에서는 월요일 날 지표 월요일 날이 내구제가 있고 수요일 날이 아마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정도가 포인트가 있다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0.9% 정도 듀러블 내구제 지문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2.1%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바로 보잉 때문에 그러는데 보잉이 뭐 일반 비행기 기간 아니겠죠. 보잉이 그런 거가 지금 우주항공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우주항공 방해산업 이런 쪽에서 주문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48%나 늘어났어요. 그쪽 우주항공 방해산업에서.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는 또 0.4% 떨어졌다느니 또 코어 쪽 핵심적인 것 듀러블 그로스 제외하고는 또 마이너스가 작년 이후에 최고라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림은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은 그림을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리세션의 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만점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다만 리세션, 그런 여러 가지 드려볼 구사랑 상관없이 이번에 G7 회담회 하면서 G7과 알렛낸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모건 스탠이도 인용하고 또 노무라도 또 그럼 지난번에 8월 6일 날 했던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게 이거는 결국 지금 보세요. 2010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GDP가 G7GDP가 결국 좌우 하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건 스탠이는 지금 바로 앞에 와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글로벌 리세션이요. 그리고 이건 지난 금요일에 보여드린 건데 2017년에는 PMI가 대조 PMI가 모두 100 이상 돼서 10년 만에 처음이었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전부 다 내려가고 있다.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50 이상인 곳은 미국이 간당간당하고요. 프랑스가 마이너스에서 또 플러스 올라가고 지금 캐나다가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정도 올라온 정도 이 정도고 대부분의 국가는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다. 50 이하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내용은 좀 기분 나쁘지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고 있죠. 제 설명보다는 노무라에서 왜 지금 지난 8월 초에 그런 얘기 했죠. 리만 사태만큼 급락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때는 이제 빠르면 한 달 길어도 3개월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빠르면 일주 쉽게 해서 일주가 이번 주말에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언제같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같이 엄청 떨어질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지난 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결국은 공포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고 펀더멘탈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또 지난번에도 그랬고 리만 사태가 훅 떨어질 때도 그랬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연휴를 앞두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롱 위켄드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날 놀잖아요. 미국 시장이요. 레이버대룸 노니까 그때서 펀더멘탈을 보는 사람도 실망해서 팔 거고 시스템으로 기술 시스템 기계적 매매하는 사람들도 보면 혹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고 위에 관련된 표 있지만 이게 관련된 게 오늘 내용이고요. 내용이고요. 이것이 지난번에 지난번에 자기가 펀더멘탈이랑 펀더멘탈이랑 다양한 콘트 지표를 해갖고 그 당시에 2006년부터 9년까지 그 상황과 지금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그래서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걔네들 시각은 콘트랑 매크로를 변수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요거는 그 당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 노무라이가 개XX 같은 얘기라고 싫어하시라고 저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두 개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기사고 이거는 지난 8월 6일인가 8월 5일에 났던 기사예요. 그때 문제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왜 얘가 이렇게 보는지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모거스 딜린은 똑같은 얘기가 났기 때문에 추가 안 했어요. 모거스 딜린은 지금 아까 그런 글로벌 리세션이 바로 앞에 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요즘도 여기저기서 배당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책도 쓰고 책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배당 투자도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면 낭패보기 십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만 봐도 안 되고 배당 금만 봐도 안 되고 배당 성장만 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배당 금만 그러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진짜 하시기 전에 꼭 이것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 투자의 함정 이 강의 이거 길지 않아요. 이거 한 20분 보니까 꼭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강의가 있고 유료 강의 두 개가 있는데 무료 강의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월세 받는 배당지로 월세 받는 그런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대한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요. 유료는 이제 저희가 미래세 대우의 미래세 대우입니다. 미래세 대우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그 박수영 부장인을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찾아서 상담을 받았어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 봤자 제가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날 오시는 분들은 거기 오시면 장우석 본부장이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통계를 이런 것들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되었건 그런 거에 대한 유료 내용은 여기 이 강의인데 이게 360일 동안 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10시간짜리 강의가 있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변화가 갖고 있는지 뭐 매일 바뀌는 건 아니지만요. 그 강의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걸 진짜 강추드리죠. 저희 모든 지금까지의 유료 콘텐츠 중에 제일 히트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 관심이 있을 텐데 제가 다 보지 못했고 다 보지 못했고 오늘 하나만 대충 보고 왔는데요. 리세션 시기에 적합한 주식이 있다면 이라고 CNBC에서 한 기사인데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제가 나중에 시간되면 또 한 번 주말이나 해드리면 되겠는데 다섯 개가 주식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플랫니 피트니스가 들어갑니다. 플랫니 피트니스 이거 뭐냐면 이게 미국에서 저렴하게 어디나 다가서 할 수 있는 운동 헬스클럽 주식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2016년 저희가 미국 주식음식 때 시작할 때부터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강의됐던 거고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핵심은 이거죠. 월 10달러 됐건 20달러 됐건 간에 그걸 끊을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운동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제프리에서 플랫니스 바이 레이팅 하면서 관련된 거 아주 간단하게 써놨어요. 83%의 스트롱 바이 의견하고 있고요. 24% 그래서 이거는 여기 네 장목 추가하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직접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요. 공부하신 날 차원에서 나머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되면 따로 포스팅을 하겠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은 딱 괜찮아요. 다섯쪽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 내용을 강추드립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 딱 이거는 진짜 요약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발표하라고 딱 그런 내용이죠. 기타 오늘 주요 레포트나 이런 것들은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면 리프트 일부에서 요즘 리프트가 우버보다 좋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리프트가 가격 인상 발표했잖아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이요. 사용요금이요. 리프트를 뉴트럴해서 바이로 구개념에 올렸어요. 보시면 되겠어요. 주가는 최바닥에 떨어져 있죠. 상장의 최저바닥. 반등하다가 다시 꼬끄라졌잖아요. 저는 뭐 관심 없잖아요. 좋아하시면 개념이기 때문에 케노비 그로스 대표적인 대맞춰 주식이죠. 뉴트럴해서 바이로 올렸다. C포트에서 올렸다는 거. 그렇다고 지금 보면 한때 좋았던 거 다 깨먹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때 되면 지금 대맞춰 주식이 세상을 바꿀 것 같이 얘기하는데 다 제자리에 왔잖아요. 비욘드미트는 저한테 제가 제일 덧없는 질문이 이거죠. 비욘드미트 얼마나 더 갈까요?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이런 거는 제가 대답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체육시장 대체 고기 대체 식품 이런 시장은 뭐가 됐건 간에 커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도 비판하는 분도 엄청 많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게 무조건 고기를 안 먹는 게 능사냐 그리고 이게 보면 또 각종 유전자 주석도 들어가야 되고 식물 개발 뭐 있을 거 아니니까 여기에 보면 나아 그래서 저는 그건 제가 모르겠고 저는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으니까 다만 그걸 싫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요. 제가 중요한 거는 이 시장 이 ETF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걸 제가 곰곰이 한번 계산해 봤는데 이게 뭐 그 뭐죠 올게닉이나 이런 것들은 나온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딱 이 대체 식품시장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워낙 시가총액이 작으면 얘네들이 아직까지 올라가 봤죠. 몇 개 안 돼요. 관련된 게 확대해 봤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얘네가 처음에 이제 고기를 했고요. 비욘드 미스를 했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비욘드 그라운드 비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야 그 타이선푸드에서는 타이선푸드에서는 인조 너깃을 한다고 그랬는데 얘네가 이번에 비욘드 치킨 비욘드 치킨 비욘드 치킨은 이번에 KFC에서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이요. 테스트를 발매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5.6%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이 시장 자체가 저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저는 설마함이 없고 ETF가 이런 관련된 ETF가 언젠가 나오면 그때는 해볼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좀 가릴된 걸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레스토랑 브랜드 있잖아요. 파파이스도 있고 저기 그 뭐예요. 그 저기 뭐야. 그 뭐야. 그 버거킹이야. 버거킹. 커피샵 커피 캐나다 거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 왜 또 지금 주가가 왜 하고 계속 오르냐 저러냐 이런 얘기인데요. 내용은 안 봤거든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타깃이 잘 나가다 보니까 타깃이 지금 디즈니 샵을 디즈니 뭐라 그러죠. 점포 내의 점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이번에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샵인 샵이네. 점포 안에 점포 한국말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영어라면 점포 안에 점포 샵인 샵을 스무 개 까지 스물다섯 개로 요구나 하고 2020년까지 마흔 개나 늘린다 그러잖아요. 타깃이에요. 타깃은 저는 예전에 부정적으로 봤는데 타깃들이 요즘 많이 바뀌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을 계속 스타디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깃이야. 하여튼 타깃은 결국은 똑같아요. 타깃은 결국은 그 뭐죠 월마트랑 똑같아요. 결국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보내 37% 늘어났잖아요. 그런거 그게 핵심이죠. 어찌 됐고 사상체허가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갖고 계신 분 축하드려야죠. 그래서 2학년의 더 머니 말씀드렸고요.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번달 말이니까 며칠 안 남았단 말이죠. 이번주 말인데 저희 생각한 분보다 많이 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총 21만 6천원짜리 5개의 강의를 83% 할인하는 강의 8월 말까지만 합니다. ETF 강의 1부 2부 이건 제가 강의하는 거 되겠고요. 벌써 어떤 분이 60분 만에 끝내는 미국 기업 재무분석 엄청 좋았다. 그리고 중국 과정 언제 하냐 물어보신데 그런데 중국 과정 과정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왔네요. 저희가 곧 해드릴 거고요. 2019년 환율 전망 환율 전망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거 그런 개념 이거는 이진우 소장이 한 거고요. 이건 차영주 소장이 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특히 이진우 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외환시장 전문가니까요. 저랑도 알지만 이거 앞부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들으시면 이 내용도 정말 좋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장관 여기서 구독자 직접 보시면 되겠고 어저께도 질문하신 분 계시던데 외국에 계신 분은 외국에 계신 분은 굿 이코노미에서 들어가시면 뭡니까? 일단 가입할 때 전화번호를 우리나라 전화번호를 써도 안 돼 없잖아요. 그러니까 1111 이렇게 가짜로 쓰시면 됩니다. 111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모바일에선 결제가 안 됩니다. 해외에 계신 분은 그래서 반드시 PC에서만 결제하시면 되겠고 관련된 내용은 저기 상세 보기에 넣어놨어요. 핵심은 거기 잘 찾아보시면 그리고 결제 선택할 때 기타 결제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9월 7일 라는 행사는 오프라인은 끝났고요. 지금 여전히 온라인은 여러분들 예약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번에 행사에 예약을 하셔야지만 9만 9천원짜리 내년도 2019년 하반기 투자 유망 종목 12종목에 대한 여러분들 강의를 여러분들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 지금 바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좀 이상 없이 라이브로 뵙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